와이드 카메라에 포착된 신의 스타 바로 드라마 7급 공무원에서 파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연기 신고식을 치른 윤호씨입니다 화보 촬영 중에도 강렬한 눈빛은 여전했는데요 하지만 카메라를 벗어나며 신인 배우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윤호씨 사진작가 앞에서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윤호씨 릴렉스 처음 찍는거라 저도 하는거요 인터뷰 역시 처음인 윤호씨 엠넷와이드 연예 뉴스 너무 긴장하셨다 이날 윤호씨의 화보촬영 파트너는 배우 최연소씨인데요 왠지 애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윤호씨도 좀 이국적으로 생기신 것 같아서 이국꺼풀이네요 혹시 복근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근이요? 앉아서 좀 보세요 전 못봤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윤호씨 은근히 과감하시네요 앉아서 아니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엠넷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 촬영장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풋풋한 신예 스타 커플 윤호, 최연소씨 와이드에서 자주 만나요 끝까지 आог해주세요 아침 안됴 5 sulla 남편 여기 nesota 스희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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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